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온 에디트 키업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 에디트 키업 이벤트는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키를 누른 후에 눌렀던 키를 놓으면 발생합니다. 또한 온 에디트 키업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전 값과 현재 값, 그리고 입력된 키의 코드 값이 함께 반환됩니다. 사용 예입니다. 이전 값과 현재 값, 그리고 현재 누른 키의 코드 값을 얼렛 메시지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입니다. 우클릭 후 이벤트 메뉴를 선택하여 온 에디트 키업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온 에디트 키업 이벤트가 발생할 때 반환되는 이전 값과 현재 값, 그리고 현재 누른 키의 코드 값을 얼렛 메시지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콕을 선택한 후, 키보드에서 R키를 누르고 누른 R키를 다시 놓습니다. 이전 값인 방콕, 현재 값인 R, 그리고 R키의 코드 값이 얼렛으로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단항을 선택하고, K키를 누른 후에 누른 K키를 다시 놓습니다. 이전 값인 단항, 현재 값인 K, 그리고 K키의 코드 값이 얼렛으로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번째 값인 분열